꿈을 꿨는데 내 부모가 보이는데 간 속에 물이 차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짐성이 막 바이치는 꿈을 꾸잖아. 그럼 그 산소의 분배심 문제가 생기고 내 식구 중에 누구 하나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암시의 꿈도 돼. 두산의 꿈을 꾸면 사람들이 대부분 무조건 좋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꿈이냐에 따라서 좋은 꿈일 수도 있고 또 나쁜 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 부모가 자꾸 꿈에 나타나. 그런데 그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에 차이가 있어. 그 부모님이 내가 만약에 내 목숨을 내가 끊었어. 만약에 우리는 자살기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데 부모지마. 그렇게 내가 한의만을 품고 갔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하늘에서도 안 열어줘.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속 꿈에서 나타난다. 풀어달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자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반 살아가는 이 후손들이 풀어주지 않으면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길 열어준다. 길 닦아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걸 하지 않으면 저 속 못 가. 계속 떠돈단 말이야.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도 깨끗한 할머니, 할아버지 옷도 막 깨끗하게 입고 막 봐도 얼굴에서 강이 반짝반짝 나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나한테 뭘 준다. 와 그때는 진짜 노트에서 사든지 막. 문서가 들어온다든지. 행주소가 분리서 들어오지. 아프셔서 돌아가시는 분이 꿈에 나오는. 응. 그분들도 세월이 얼마큼 되느냐. 이분들이 살아 세상 전에 심성이 어땠느냐. 바르게 살아왔느냐. 난폭하게 살고 막 남한테 애꿎이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비는 기간 동안에 빨리 저승을 가고 못 가고 머무는 시간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첫 번째는 이성에 미련이 많으신 분 있잖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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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막말을 돈을 놔두고 돌아가셨어. 수부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은 빨리 있잖아. 길을 열어줘야 돼.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말로. 우리가 구술할 때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뭐 조상임 잘 보내주게 해서 하나. 눈에도 안 보이는 거. 내 좋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병마에 시달려가 가신 분들이 3년도 안 돼서 자꾸 꿈에 나타난다. 그러면 안 좋은 거야. 내가 못 가고 있으니까 열어달라는 뜻이거든. 그분들이 나타났을 때도 어떻게 깨끗하게 나타난다. 죽어 돌아가셨을 때 뺏싹 말라는 모습. 막 진짜 막 아파하는 모습 그대로 보이면 안 좋고. 그분들도 이제 3년이 지나고 꿈에 보이는데. 한하게 웃으시면서 라든지 아니면 부하게 보인다든지. 그랬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단지 사라 성전에 안 좋게 가르쳤던 그 표정이라든지.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면 아직 저성문에 못 가들어갔지. 그리고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할머니가 뭐라 한다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막 삿대질하면서 하면. 이거는 분명히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경고 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라는 뜻도 돼. 꿈을 꿨는데 내 부모가 보이는데. 간 속에 물이 차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뱀이 막 간을 막 감고 있다든지. 짐성이 막 파헤치는 꿈을 꾸잖아. 그러면 그 산소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내 식구 중에 누구 하나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암시의 꿈도 돼. 돌아가신 지 1년이 안 됐는데 꿈에 나오면 좀 어딜 왜 못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도 있지만도 우리가 저성으로 가는 길이 쉬울 것 같지. 힘들어. 그래서 49제를 지낸 이유가 49일 동안에 내가 살아왔는 걸 보고 미련을 버리고 가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때 49제를 지냈을 때 이제 판가름이 나잖아. 어디로 갈지. 지옥불이 떨어지지. 막만을 어디로 갈지. 길을 여는데. 그때 내가 계속 내 후손들이 가는데 안타까워. 저아들은 마지막 인사도 못 했어. 그리고 내가 유언도 못 남기고. 내가 가는 길에 너무 한이 지고. 그러면 이성에 미련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산자와 죽은자를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고. 이성과 저성의 끈을 끊고. 산자는 산자대로 죽은자는 죽은자의 뒤를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산자와 죽은자의 뒤를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산타가 죽은